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헤어롬 입니다 혼속자 법어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 법어 1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합리상계라 하나로 합쳐진 이치의 모습 이 1합리상 다른 말로 1합상 이치의 자를 빼고 금강경에는 1합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합상을 깨친 개송이다 노래다 쉽게 말하자면 혼속자 스승님의 오도봉과 같다 일적일체 시방일이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일체요 시방세계가 곧 한마음이다 여기서 하나는 텅 빛 한마음을 뜻하기로 합니다 한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다 또 시방세계가 곧 한마음이다 이 5글자로 이야기하면 일체의 유심조라 이 모든 일체가 오로지 한마음에서 나왔다 이거를 스가버리 부처님은 일체는 12체에 들어갔느니라 12체로 빼고는 일체가 없다 일체 모든 것은 12체에 다 들어가 있다 첫째는 눈기고여 몸뜻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만지는 몸 만지는 놈 그 다음 생각하는 놈 이거를 주관이래 자아라 그러죠 자아세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눈기고여 몸뜻에 상대되는 이 대상세계가 색성량 미초법이죠 눈에 보이는 빛깔 또는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 맛 그 다음에 촉감의 세계 그 다음에 이 법의 세계 개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의 비설신이와 색성량 미초법을 벗어나서 일체가 없느니라 이 벗어나서 딴 것이 있다면 그건 경계가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일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일체가 한마음의 모든 것이다 일체 12체가 한마음에서 나왔다 알고보면 자아와 세계가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나와 나 아닌 모든 이 세상이 한마음의 소생이다 나의 의미를 알려면 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꿈속에도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도 계시고 꿈속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도 계시고 나 이외에 꿈속에 있는 여러분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경계들을 만나잖아요 소리를 만나고 빛깔을 만나고 꿈속에도 생시하고 똑같은 그런 꿈을 여러분 꾸어보셨죠 근데 그게 거기서 꿈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식 여러분과 이 세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꿈을 딱 깨고 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왔죠 한마음에서 일비진에서 하나의 티끌 세계에서 하나의 작은 티끌 일념에서 한마음에서 나왔다 시방세계가 진념도진세계신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티끌 생각이 이 진념이 티끌 생각이 이 도 제도되어가지고 다 사라지면 세계가 시방세계도 사라진다 욕계세계 무색계 이 삼계도 사라진다 삼계가 전부 다 일심에서 나왔다 한마음에서 삼계가 욕계의 세계가 펼쳐지고 새끼의 세계가 펼쳐지고 무색계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그 한마음이 하나의 티끌 마음이 제도되면 욕계도 사라지고 새끼도 사라지고 무색계도 사라지고 오로지 멸진성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삼계를 벗어난 그런 부처님이 된다 이 삼계는 육도 윤회하는 삼계의 세계는 윤회하는 삼계의 세계는 티끌 진념에서 티끌 생각에서 하나의 티끌 생각에서 삼계가 나타난다 이 진념을 티끌 생각을 망념을 어리석은 문명을 다 제도하고 타파해버리면 삼계가 사라져버린다 오로지 그냥 늘 여여한 부처님이 세계다 삼계를 벗어난 세계다 진영의 세계가 드러난다 12년기에 이 환멸문의 세계가 드러난다 운명이 생기면은 진영이 생기면은 이 티끌 마음이 생기면은 삼계의 육계색계 무색계의 그런 삼계가 나타나서 결국은 12년기에 마지막 생로병사 우비고네의 그런 어떤 환멸문의 환멸문의 아니고 유전문의 세계가 드러난다 유전문의 세계가 확대된 것이 삼계다 욕계색계 무색계다 무소 도처 무소심이라 더 제도할 무 망령이 없는 곳에 이르니 무소 도처 마음을 제도하고 제도하고 마음을 망령을 밟지 못한 그런 진영을 하나의 티끌 마음을 제도하고 제도하고 건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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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무소심이라 마음조차 없구나 일체가 유심조라는 걸 깨달아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중생심을 다 멸하고 보니 마음조차 없구나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 이 마음을 찾아보면 실체가 없어요 딱 드러내면 없지는 않은데 있긴 있는데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진공이다 진공이지만은 묘유다 묘하게 있다 마음 자체가 이미 진공이라는 뜻이죠 진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저런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도 진공이지만은 거기서 빛이 나온다 마찬이 여기 마음도 그 아가씨 진공이지만은 심적시구리요 심하제라 모두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은 대체 그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냐 심적불 불적심이라 하는데 부처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야기하고 부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미혹한 부처를 그럼 중생이 무엇이냐 중생은 미혹한 부처가 중생이다 부처가 미혹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부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거도 분별이겠죠 이론 불법 시왕공이라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이론 불법은 실천이 따르지 않고 이론에 거치는 부처님의 진리나 빛을 낼 수 없는 광고이다 진공요유가 아니다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처럼 완전 진공상태가 돼야 거기에 불빛이 햇빛이 광명이 생기는데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교리들이 내가 내 살림살이가 아니고 그건 서가엘의 부처님의 살림살이요 서가엘의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의 살림살이가 팔만대장경에 나와있고 경율론에 나와있고 경경과 율장과 경장율장 그 다음에 논장에 나와있는 그 부처님의 불법은 남의 살림살이다 내 살림살이가 아니다 그거를 듣고 내가 실천하면 깨달으면 그게 이제 비로소 진공이 된다 그러지 못하고 그걸 달달달 배와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적인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나네 살림살이다 나네 살림살이다 참외 도제에 진 내탈이라 그러므로 내 살림살이가 되려면 참외를 해서 모든 죄를 건너가야 된다 참외에 반백을 해야 된다 이런 불법이 자기 살림살이가 되고 진짜 부처님의 법이 되려면 참외를 해야 된다 이건 이 마음신체가 이건 중생셈입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헤어진 것은 본성을 붙는 거죠 마음이 밝아있는 마음이다 이 본래 면목을 두 사람이 늘 관하고 있다 관자제보사라고 있다 이걸 보살이다 자제보살 이 마음은 자제보살이고 이거는 두 동자님이 자제보살을 늘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면순강이 일어나는 4가지 넉사에다가 안일 빚자 4가지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 그래서 비 얘가 아닌데 보게 되면 죄가 되고 얘가 아닌데 행동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되고 얘가 아닌데 행동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되고 얘가 아닌데 말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얘가 아닌데 본다 그래서 여기서 유교인은 4비례가 있죠 4가지 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 말아라 얘가 아닌데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면 4가지 시청운동 이 멕사 때는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고 이 4가지를 비 얘가 아닌 비례 얘가 아닌 4가지를 하게 되면 죄가 된다 여기에서 비는 하지 말아야 할까 늘 매 순간 일어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마음의 움직임 행동 그런 거를 밑에 한꺼번에 이 창받죠 창으로 무찌르듯이 무찌려고 배에 없애버린다 창과 칼로서 지혜의 칼로서 배에 없애버린 것이 참이다 미우치는 내가 얘가 아닌데 말하고 얘가 아닌데 듣고 얘가 아닌데 움직이고 얘가 아닌데 말하는 시청운동을 이 창바로 갖고 창과 칼로서 지혜의 칼로서 배에 내버린다 그걸 참이다 그래서 매 순간 본래 마음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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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마음을 리우치고 회개한다 고친다 그거를 참여 라고 하죠 이러한 참여 통해서 다른 말로 반백 이라는 참여하게 되면 이거는 힘으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돌아갈 기자라 마음이 본래로 돌아가는 것을 반백 회개를 반백 돌아간다 참여 반백 참여를 통해서 본래 마음 본래 마음 본래 마음짜리로 양심짜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통해서 본래 양심짜리를 돌아가면 그게 도죄 모든 죄업에서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해탈이 된다 보리성각 열도공이라 보리수 아래에서 해강강도로 이 선을 부처님의 마음을 참 면목을 자기 본래 면목을 본신 본 마음을 확연히 깨달아갔다 깨칠 때 즉각 광공을 건석한다 멸도 멸도하여 이 공에서 건너 멸도한다 왕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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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에서 건너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야에서 괴로운 도의 바다에서 저 언덕으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뺏목이 필요하다 뺏목은 곧 부처님의 불법이다 부처님의 건너가는 법배 진리의 배다 우리가 이 언덕에 괴로움의 언덕에 있을 때 차 안에 있을 때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인지를 깨달아서 법배를 타고 이 고애를 건너가면 피안의 저 언덕이다 열반의 세계다 열반의 언덕이다 내가 이미 열반의 언덕에 건너왔어요 건너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불법을 또 그 뺏목을 질질질 계속 끌고 가야되나요 내가 저 언덕에 도탈했으면 그 뺏목은 버려야 돼요 부처님 불법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그걸 자꾸 그렇게 집착하면 그것은 왕공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로움이 된다 그래서 아공 법고 나를 배워라 나는 실제가 없다 나한테 집착하지 마라 하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나를 더 비웠어요 나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범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법 진리도 또한 비우라요 나와 진리 하공 법공이 돼야 구공이 돼야 함께 모든 다 나도 비우고 법도 비우고 다 내려놔요 아공 법도 이 됐을 때 완전한 해탈이 된다 그래서 옛 선사들의 말씀에 부처를 만나면 살불살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그 불법을 전해주는 부처님이 또 불법을 전해주는 그 조사님의 거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공 법공 하라는 법을 전해주는 그 법에도 법도 이렇게 지워내라 내려놔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해탈이 된다 그거를 이제 혼속자는 참외 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참외를 통해서 진정한 참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진참외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나도 내려놓고 법도 내려놓고 호론이 텅 빈 진공유유로 들어간다 진공유유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멸도 공 이 왕공이 어리석은 공이 집착한 공이 부처님의 공 공의 돌이라고 그러죠 반하심경은 공에 돌이는데 이 공의 돌이 마저도 전부 다 멸도시키는다 내려놔야죠 안 내려놓고 공에 집착하게 되면 왕공이 된다 진공이 아니고 그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진공 상태가 돼야 묘유가 생기는데 안 된다 반하심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일례를 가지고 일례를 가지고 일합의사항을 일례를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방영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중국 남중국시리 남중국시리 그때 인종이라는 법사가 있었습니다 인종 법사가 법성사에서 열방경을 강의하여 열방경 강의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하루는 열방경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두 납자가 실나이가 벌어졌어요 바깥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깃발이 막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법사가 한 선임이 옆에 있는 선임이 야 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야 이 깃발이 잘 움직이냐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도발이 그거 깃발이 움직이는게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말이지 한사람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또 한사람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둘이서 결론이 안 나니까 간난홀박 결론이 안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또 끌어들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기 지금 깃발이 움직이는 거 맞지 오 그래 맞다 니 말이 맞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또 옆에 있는 다른 도발은 아이다 무슨 소리야 바람이 부는 게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이다 이래갖고 그 열반경 열반경 그 강의를 듣는 이 납자들이 전부 다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서 아 몰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육조해농조사가 아이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고 아니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갑노늘방이 종식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그것을 말하는 마음 이게 일합의 예상입니다 너무 이제 이 눈 밖에 보이는 이 세상 대상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두 깃발과 그런 바람이 나는 내 내 눈 밖에 보이는 내 자아 밖에 보이는 그 대상 세계 전부 다 매몰이 돼가지고 궁별을 일삼았죠 깃발이 움직이네 바람이 움직이네 시시비비 하다가 한순간에 아니다 너 안으로 내 자신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건 알고 보면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어 일적일체다 한 마음이 한 마음이 모든 것을 냈다 이 시방세계가 궁별의 세계가 하나의 작은 티끌 일념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들은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런 것이지 근데 그러한 육조현흥교사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오독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일종의 내가 육조현흥의 어떤 그런 경지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뭔 소리 하고 있노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그 육조현흥의 그런 살림살이가 되지 못하면은 마음의 경기가 되지 못하면은 그 말을 듣고도 헛소리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좋은 불법이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경기에 가봐야 아 그렇구나 그 이후에 그 무문 해계선사가 이 그리고 혜능은 마음이 움직인다 했지만 몸은 혜기가 보기에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과연 움직일까요? 문문회계선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납자들도 포함해서 다 대상세계, 바깥세상에 세상을 가지고 따지고 CCBB 하다가 혜능교사가 아니다. 자기 자신으로 반대에 돌아가라.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돌아가라. 꿈속에서 깨어라.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자아와 세계는 한 마음에서 나왔다. 꿈을 깨고 보면 그 한마음이라는 것을 깨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고 나서도 아까 얘기해. 저런 쪽에 건너가서도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갈 때 뗏목을 타고 건너가잖아요. 이 뗏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뗏목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 내가 딱 건너가고 나서는 뗏목을 버리죠. 마찬가지로 한마음이 깨졌다 하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뭘 주죠. 중생들이 괴롭다 괴롭다 할 때는 부처님의 법을 전합니다. 뗏목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면 그 뗏목, 뗏목 타고 건너가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되죠. 왜 무문회계선사가 마음도 아니다.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합일상과 방통하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요. 무소 도처 무소 심이라. 더 제도할 망연이 없는 곳에 이러니 무소 심이라. 마음조차 없구나. 이게 오도성이라 할만하겠죠. 성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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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